배우 송민영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담낭암 수술 후 투병하다 4월 3일 오전에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최근 2, 3년 전까지 연기 활동을 이어왔지만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2023년 방송에 출연해 암투병 중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암이 4번 재발했다. 5cm 이상의 간암이 있었다. 병원에서 빨리 절개하자고 했는데 주몽 촬영 중이라 항암 치료만 했다.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 못하고 아내만 알았다. 먹으면 다 토했다. 그래도 느낀 건 무조건 때려 넣자는 거였다. 먹으면서 항암 치료를 버텨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개인사를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었다면서 사업 실패로 인해 10억의 손해를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선택을 하려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송민영은 일본 라멘 가게를 대치동의 182평 크기로 열었다. 6개월간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했다. 그런데 개업날 내가 망할 거라는 걸 알았다. 음식 맛이 없더라. 음식을 맡긴 주방장이 요리를 만드는데 실패한 것이었다. 워낙 크게 준비를 해놓으니 망하는 것에도 6개월에 걸리더라. 큰 폭으로 시작했는데 준비해놨던 모든 것을 팔고나니 빚 3억이 남았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늘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만 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눈치챈 아내와 함께 목숨 끊을 생각까지 했으나 남은 빚을 묻는 아내에게 30만 불 정도라고 말했더니 당신과 내가 15만 불짜리밖에 안 되냐? 고 한 말에 정신이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송민영은 살겠다고 말한 뒤 아내와 밤새 울었다. 그 뒤로는 방송국으로 달려가서 피디들에게 한 장면만 출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내도 식당에서 일을 했고 그 결과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털어놨습니다. 1966년 아역배우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송민영은 1980년대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1995년 시트콤 LA 아리랑에 출연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주몽, 태왕사신기, 스카이캐슬 등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만났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된 TVN 드라마 막대목은 명예시에서 주인공 영예의 아버지 이규현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빈손은 서울 종로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의는 5일 오전 6시이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픔 없이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